내 아이스크림을 판매하지 말아라! 아 여기 먹을 때만 일어나가지고 왜 넌 또 한숨이야? 거기서 아 진짜 부담스러워서 내가 뭘 먹을 수가 있나? 웅 너무 싫어 아이스크림을 판매하지 말아라! 나의 아이스크림을 판매하지 말아라! 아이스크림을 판매하지 말아라! 1, 2, 3, 4... 3, 4, 5... 12, 3... 3, 4... 3, 4... 2, 3... 3, 4... 3, 2... 3, 2, 5... 이거 다 내꺼! 네.. 귀찮게 하지 말머라! 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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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음... 꼼꼼! 으음... 야.. 오늘 너희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야? 까추리하고 시작해가지고 아유 침 간식 많이 먹으면 살쪄 얘들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